친구 좋다는 게 뭐야? 술 한잔 기울이며 던진 이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싱거웠습니다. 어려울 때 돈 빌려줄 수 있는 사이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지만 왠지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불편하고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지뢰박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마음 상하고 심지어 손절까지 하는 상황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인색한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한 번 사면 본인도 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쯤 사주고 나서도 돈 낼 기미가 안 보이면 손절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우리는 돈과 관련된 친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돈은 우정의 시험대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돈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돈 우정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돈은 인간관계 특히 친구 사이에서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과 오해의 씨앗이 되어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신뢰와 같은 심리적인 요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깜빡이 잦은 친구 매번 식사 후에 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친구 때문에 혼자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몇 번은 웃어넘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를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돌려막기에 달인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친구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꼭 갚을게 라는 말은 처음에는 믿음을 주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돈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 소비 습관 등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반면 다른 친구는 저렴한 식당을 선호한다면 함께 식사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 문제는 친구 관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돈은 오히려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73 규칙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심리적 배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항상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친구가 항상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은 없었나요? 이러한 상황은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불균형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73 규칙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둘이서 5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 3만 5천원 정도를 내고 친구에게 1만 5천원을 내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더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규칙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여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73 규칙은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호의에 대한 상호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의 본질 친구 관계에서 모든 호의에 대한 칼 같은 계산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당신을 만나러 왔을 때 3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했다면 그 친구가 다음번에 똑같이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조건 없는 호의와 배려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베푼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답이 반드시 동일한 형태나 가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위해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면 당신은 다음에 친구가 좋아하는 2만원짜리 커피와 케이크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돈은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호의를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것으로 갚으려고 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만원을 빌리고 대신 친구의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돈은 돈으로 갚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친구 관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도 상환 날짜를 명확히 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진정한 친구의 의미 친구 사이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가 부담된다면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라 여행 경비가 부담스러워 혹시 다른 저렴한 여행지를 알아보거나 다음에 함께 갈 수 있을까?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축하비를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건강한 경제 습관 결혼식, 장례식 등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는 축하비나 조의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친구 결혼식 추기금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는 친구, 건강한 관계의 시작 친구 사이의 돈 문제는 단순히 돈을 추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혹시 빌려준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 문제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돈보다 소중한 우정 우정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 사이의 돈 문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돈과 관련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소중한 우정을 잃지 않도록 서로에게 솔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세요. 돈보다 더 값진 우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안 남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짐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